일부 여러분들이 원희룡 후보님 요즘에 TV토론 하시면서 보면 예전에 원희룡이 아니다. 원희룡 후보님이 많이 변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게 한동훈 후보 스타일과 안 맞아서 그러시는 겁니까?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시는 겁니까?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다투시는 모습이 보이고 많이 언성이 높아지시는 겁니까?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수양과 훈련이 부족한 거죠. 그런 점에서 실망과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담아듣고 그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또 제가 스스로 믿는 제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훨씬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쳤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토론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한동훈 후보랑 토론을 해보시니까? 그런데 25년 만에 처음 보는 스타일이다.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어떤 특징이? 우선 내용에 대해서는 정면에 대답을 잘 안 해요. 정면 대답을 안 합니다.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정직하고 정공법적인 대답은 안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나오면 잘게 쪼개서 그것만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넘어가 버려요. 그다음 대답은 안 하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. 민주당 같은 수법 아닌가요? 라든지 그래서 메신저를 낙인 찍으면서 대답은 안 하고 빠져나가거나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사소한 문제 하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? 이렇게 해서 뭔가 대답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벌써 넘어가 버리는 이렇게 해서 매우 특이한 스타일이다.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당 내에서 토론하고 우리 동지들하고 토론하고 할 때는 민주당하고 말싸움 하는 것 또는 검사로서 취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어떤 동지의식이라든지 과연 민주적인 토론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정말 모자라고 말꼬리가 허술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진심이 무엇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정말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서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게 동지이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예의이고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고 보거든요.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본인은 무후리고 그리고 말꼬리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냥 바로 공격하고 말하는 사람, 메신저 그 부분을 망신주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이기긴 이겼는데 말싸움은 이겼는데 말싸움은 이긴 결과 상대방이 과연 마음이 얻어졌겠는가 그래서 민주당과 말싸움 할 때 우리 당원들이 응원하고 좀 통쾌함을 느꼈던 거랑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당정협의를 하고 나보다 지적으로나 보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보다 다 모자란 사람이지 거기보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누구 있겠습니까? 그러면 나 빼고는 다 모자란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. 겉으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말 한 것도 잘 경청하고 잘 받아들여주는구나. 이래야 진정으로 따르는 리더가 되고 처음에 생각이 달랐어도 합쳐지고 아니면 생각은 다르지만 그 인간성을 봐서 한 번은 그냥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두터워져야 리더십이 되고 사실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정반대다.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이게 큰 정치인으로서 그런 식 큰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게 되는가 아니면 좀 겉보기의 인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포장된 모습으로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좀 말할까요? 말싸움 잘하는 그리고 손절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이미지로 되면 당장은 인기가 워낙 비대위 이후로 황태자 쭉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는 길게 봐야 되고요. 사람은 실패하고 깨질 때도 있는 거고 자기가 못나고 모자란 모습 그리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이걸 다 끌어들여야 함께하는 거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점에서는 제가 무슨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겪어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깨지고 많이 바뀌어왔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보이는 모습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마음의 그릇을 열고 따를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죠.